이거..이거..이거..뭐지? 오빠! 또 누구겠어요? 이 집서 성재 선생님 귀찮게 할 사람이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짓인데 나 때문에 한 끼 굶게 할 순 없으니까 강우재 또 오바였네 아..슈차 진짜 에휴 사람 참 못됐다..먹을 거 가지고 아니 밥은 먹고 가야죠 예약시간 노춘으로 애 먹었어요 나 때문에 한 끼 굶게 할 순 없으니까 그러지마 철원 잡부 남자들 저도 갈게요 아주신은?' 됐고 남자들 빨리 타요 예 아직 안하네. 아이고 미친 거야. 미친 거야. 엄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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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 얘 지금 반 시간에 미쳤나 봐. 엄마. 나 좀 자게 해줘 봐. 잠 설쳤어? 왜? 엄마 얘 지금. 너 얼굴 왜 이렇게 벌게 해? 호정이 너 어디 아프니? 열난 거야? 잠을 못 자서 그래. 자꾸 어떤 생각만 난. 어떤 생각? 어떤 난. 밥 좀 빨리 주세요. 오늘 조교회에 있는 날이야. 야 너 선볼 날짜 잡혔는데 얼굴이 이러면 어떡하니? 나 선봐? 어? 호정이 선봐? 딱 마음에 드는 조건은 아닌데 워밍업 삼아서 한번 봐. 어? 아니 누군데? 아 남자지 누구겠소. 아 안면동종관. 너 피부과 가야겠다. 호정이 선별 거면 나한테도 말을 해야지. 뭘? 무슨 말을 해? 아휴 어떤 놈인지. 선배도 될 자리인지. 설마 당신 같은 재취자리 될까봐. 그 딸 앞에서. 사랑이 말해야 돼. 딸 생각해서 내가 산 증거 되는 거예요.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한다. 호정이한테 내 팔자만큼 산 교육이 어디 있어요? 너? 얘! 얘 호정아!